허혈성 심장질환만 따로 보장하는 보험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2대 대표 질환 바로 뇌와 심장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빼고 허혈성 심장질환만 가입하고 싶다라고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전문가님? 허혈성 심장질환은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만 따로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걸 봐서 그쪽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게 크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심장혈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 내가 필요한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입을 하실 때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